괜찮아요? 이번 판 한 10.. 어.. 26점 까였네요 600점 없고 20.. 6점 까이면 레알 게이드 야 골드매직판을 슈얼팩 슈얼팩 야! 아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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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운 다 썼다 어떡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아니 왜 형이 거기서 나와 아니이! 아니 슈얼팩을 달라고 나 필요 없는데 나 팡팩 안쓰는데 와아ㅏㅓㅇㅁ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ㅁㅇㅇㅇㅇㅇㅇ 아니 님들아 잘못 아니 어이가 없네 슈페리얼 파워팩이랑 슈퍼웰플 파워팩은 있는데 왜 슈페리얼 알바팩은 없냐고 아 슈퍼 알바팩인가? 슈얼팩이네 아아..나 진짜.. 아! 뭐야 뭐야 지굴림 천원! 아 저굴림이구나 저굴! 아 지굴림 맞구나! 지굴림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! 아 되게..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야 게다가 303점 이요 이거는 분명.. 후원 버프 와우 9주년 매직반 이제 후원 버프 받아서 여기서 슈얼 백되면 레알 레알로다가 저건 10만원짜리 후원 어? 공연이 좀 더 힘들었잖아 이 슈얼 백빙 빼고 다 나와백필인데? 이 슈얼 백빙 빼고 다 나와백필인데? 이 슈얼 백빙 빼고 다 나와백필인데? 이게 이게 가장 좋은거고 이게 가장 좋은거고 어딨지? 아 이거랑 똑같네 이건 똑같은거 아니야? 미세 감소 미세 감소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건 내가 너무 못생겼어 내가 안 꼈어요 못생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꽤 낄만하다 이쁘다 아 근데 이게 더 이쁜데 솔직히 솔직히 더 이쁜데 아 이걸로 끼고 싶은데 게임에서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이걸 끼어야 된다니 정말 어 뭐야 깜짝아 깜짝이야